전주 군산 간 용진 교차로 부근이 호남 지역 국도 가운데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조사 결과 국도 21호선 전주 군산 간 용진 교차로 교통량은 평일 기준 하루 2만 3,400대로 호남 지역에서는 가장 많았고 임실 전주구간 상관나들목 정읍 전주 퇴인교차로가 뒤를 이었습니다. 주요 국도 가운데 구례 남원 간 냉천나들목은 3,600대로 가장 적었는데 이 같은 교통량을 토대로 확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